나는 오늘에 있는 영화에 왔는데 처음으로 영화하는 영화가allow 나는 영화에 영상을 찍는다 그래서 시작된 영화는 저녁에 사랑한 영화가 이 영화에서 너와같이 그녀들은 막대한 영화가 저녁을 진짜 좋아서 시원한 영화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여간 모두 그랬어요 어제까지 가는 대안항공 1107편입니다.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길의 안전요원인 승무원의 지시에 협조해주시고 승무원의 업무에 방해하는 의미는 항공부암으로 전자에 도착하여 다시 도착하였습니다. 이곳에서 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두 가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. 무게를 했듯이 세상에 계단 무슨일이야 열심히 걸어 치자 왜? 힘들어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다니 이 길이 되게 좁다 올라가는 길이 조심해 우와 오 자리 진짜 좋네 오 진짜 맛있겠다 버섯도 들어가 오 잘못 넘겼어 맛있어 오 따뜻하다 어 어묵도 있네 온갖게 다 들어가 있는데 한 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불었어 난 푸른 라면 별로 안 좋아 꼬들꼬들한게 좋아 언니 단무지 먹을래? 어? 모를거야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너무 급하게 먹는다 배가 올라갔어? 엄청 빨리 아니 배아파? 그냥 소화 기능이 조금 진작해졌어 그거 바로 먹어야겠다 효소 근데 여기는 손에다가 느낌이 띠던 것 같아 아 진짜? 커피도 마시고 안 마시고 해 하이 거의 그것도 판다며? 뭐? 뱅쇼? 아 언니는 가서 뭐 먹었었어?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오늘 커피도 한 잔 많아졌네 나 원래 좀 더 잘 투자 나네 아 맞아 언니 커피도 항상 아메리카노가 맛있잖아 난 요즘에 바닐라라떼에 빠졌어 응 나 그건 좋아해 스카박스 돌체 폴드부를 돌체 폴드부를? 응 달달한거 먹지 못해 수박 돌체같다 먹으면 화장실 엄청 간다 그래 긴 소개 아 긴 소개 나 얘기 언니한테 했었던 것 같은데? 그랬던 것 같아 언니한테 했었던 대답을 한 것 같아 뭐지? 으하하하 좋다 좋다 응 뭐지? 나는 네가 좋아하는 거야 영우가 한개 무당뽁은 아줌마 같아 lys을 condem 오는 것을 못 참고 이런 일은 respecting 이 장소는 강의에 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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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하인드 사장님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안 좋은데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이 땅은 자식으로 다닐 것 같아요 그 땅은 자식으로 다닐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만져들어도 좀 예쁘다 너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? 어? 나도 볼래 이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? 그치? 어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사는 거에요? 사고 싶어 다 동네 다 동네 스페셜 너도 울고 살래 축구도 하나 살까? ió 아멘 으 맛있게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어요 어머 소풍샵 소풍샵 취저당했어 소풍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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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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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엄청 튀어 응 너 여기로 비힐 아니네 너네네 안 시원해 괜찮은데? 맛있어? 이제 다 먹어도 돼? 이제 다 먹어도 돼 이거 뽀수하지 않아? 괜찮은데? 응 맛있어? 맛있어? 맛있는데? 아 아 어 맛있게 ... 진짜 맛있겠다. 아 진짜 심하게 잠깐 꼼꼼해 МУЗЫКАЛЬНАЯ ЗАСТАВКА